지난 수요일 날 우리가 휴거라는 것에 대한 말씀을 들었어요 휴거, 성경에는 휴거라는 말이 없다고 했죠 그런데 휴거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재림하기 전에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공중으로 들림을 받아서 올라가는 그것을 휴거라고 한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이 휴거에는 세 가지 선이 있네요 환란 전에 7년 대환란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것 전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하늘로 올라가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여 7년 동안 혼인잔치를 하고 이 세상에 7년간 대환란이 있다가 7년이 끝나면 주님이 재림할 때 내려오게 된다고 하는 이런 환란 전 휴거설이고 환란 중에 휴거가 7년 대환란 기간 동안에 일어난 이런 게 있다고 환란이 끝나고 휴거가 일어난다는 이런 선이 있는데 환란 전 휴거설은 성경적인 지지를 얻지 못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물론 어떻게 보면 그런 말씀들이 조금 그런 뉘앙스를 풍기는 이런 말씀들이 있어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그런 말 있잖아요 숲을 보고 나무를 봐야 했는데 나무만 보면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보는 방법이 만원경 쪽으로 성경을 보는 것과 현미경 쪽으로 성경을 본다 이런 게 있어요 전체를 보고 이렇게 하나하나를 보았는데 하나하나만 먼저 보다 보면 전체를 보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휴거설에는 성경으로 지지를 받는 것은 환란 중의 휴거 그리고 환란 후의 휴거라고 하는 이런 것이 성경적으로 합당하다 하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번에 제가 이걸 같이 하려고 했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7년 대환란이 있으면 이 7년 대환란의 이건 언제 제가 설명을 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이걸 보통 전체를 7년 대환란이라고 하면 중간에 저크리스도가 나타난다고 했어요 저크리스도가 그런데 이게 전 3년 반 후 3년 반 이렇게 나누는데 저크리스도가 자신의 정체를 드러내 가지고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고 666표를 받으라고 하는데 이게 요한계시록 13장에 보면 나와요 그런데 14장에 보면 14만 4천명이 휴거가 돼 가지고 어디로 가냐 공중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조 앞으로 휴거가 돼서 가서 거기서 하늘에 있는 시온산에서 어린 양의 노래 모세의 노래를 부르면서 하나님을 애배하는 이런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면 이 7년 대환란 가운데 3년 반도 굉장히 고통스러운 기간인데 후 3년 반은 그야말로 저크리스도가 박해를 하고 666표를 사지 않으면 물건을 사거나 팔거나 할 수 없기 때문에 엄청난 고통의 그런 시간이 되는데 이때 이 저크리스도가 출연하고 나서 14만 4천명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것은 상징적인 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부터 5절에 보면 이때 이 14만 4천이라고 하는 상징적인 숫자의 무리에 해당돼서 하늘로 승천에 가는지 거기 나와요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로 구원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두 번째는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한 자라겠죠 여기서 성경에 나오는 여자와 더불어 그 여자는 이렇게 남녀 성별을 구분했을 때 여자를 말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말하는데 음료 타락한 교회에서 그런 세상과 짝한 그런 교회에서 신앙 생활하지 않고 순수한 정말 정결한 그리스도의 처녀로서 에비된 그런 교회에서 세상과 짝하지 않는 순결한 신앙 생활을 한 사람들이 이 첫 번째 그 환란의 중간에 대환란의 3년 반을 통과하기 전에 하늘로 휴고가 된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 예수님이 어린 양이로 했잖아요 보라 세상죄를 주관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애녹처럼 주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리고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 그래서 신앙이 믿음이 성숙하고 온전한 알곡이 된 그런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휴고의 대상에 속하고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으며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요한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그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는 사람들 그리고 엘리아도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승천해 갔는데 엘리아처럼 뭐한 사람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이 바로 여기 대환란의 후 3년 반 여기를 통과하지 않고 하늘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휴고가 돼서 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이어서 이때 이제 자 보십시오 이때 대환란의 이 14만 바로 이제 후 3년 만에 시작될 때 하늘로 올라가버리면 되는데 올라가지 못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남아있게 돼요 그러면 이 그리스도인들은 엄청난 여기서 박해를 받게 되고 환란을 겪게 되고 엄청난 고난이 따르게 됩니다 그리고 이 환란 기간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가 어렵지만 믿는 사람들이 그때도 있어요 거기 요한계시록에 보면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과 휴고되지 못한 사람들은 이 무서운 환란을 통과하게 되는데 이 환란이 끝나갈 때쯤 이제 여기가 끝나면 이제 주님이 지상 재림을 해요 재림 지상 재림을 하는데 이 지상 재림하고 나서는 천년왕국이 시작되는데 이때 주님이 이 공중에 오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에 계시던 하늘나라에 계시던 주님이 공중에 오시는데 이 예수님이 오실 때 무슨 사건이 뭔지라는 첫째 부활이 있다고 했어요 땅 속에 있는 자들이 부활해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여기 살아있는 자들이 몸이 변화돼 가지고 공중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영접하는 사건이 일어나는데 이때 죽지 않고 여기 땅에 살아있는 자들이 환란이 끝날 때 올라가는 이 사건을 뭐라는 환란을 통과한 성도들 환란 후 휴고라고 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게 어디에 나와있냐 그러면 대살로니가 전서 4장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여기 보면 이런 말씀 거기 놔둬보세요 여기 보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그랬죠 우리가 예수께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여기서 자는 자들은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을 말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 자는 자들 죽은 자들을 어떻게 한다고? 데리고 오시리라 그랬죠? 자 15절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느니 주께서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 살아있는 남아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안에서 죽은 아니 그걸 놔두라니까 왜 엉뚱한다리니 16절 태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 해줘요 방송실 지금 왜 졸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하면 설교에 몇 개 끊으니까 제대로 좀 해줘요 같이 다시 읽습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또 아니 계속 나와있네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래야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기 17절에 보면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뭐라고 했어요?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누구를 만난다고요? 주를 영접하게 된다겠죠 먼저 1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여줘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치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 또한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이걸 첫째 부활이라고요 그 다음에 17절 다시 보세요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어디로요?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고 했죠 그러니까 우리가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 만약 우리 시대에 주님이 제리 만나면 공중으로 올라가기 전에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먼저 어떻게 한다고요? 부활을 한다는 거예요 자 도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여러분이 보면 이게 신약시대가 나오죠 신약시대에 쭉 이렇게 와서 여기서 여기까지 7년 대환란으로 해놨는데 이게 대환란 가운데 해놓고 이렇게 해서 이쪽이 전 3년 반 여기 중간이라고 했죠 이쪽이 대환란의 후반기예요 후 3년 반이에요 1260일 42달 한때와 두때 반때 요한계시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런데 보면 첫 번째 휴거는 언제 있습니까? 대환란이 막 시작이 후 3년 반이 시작이 될 때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휴거가 돼요 14만 4천으로 나오는데 그 다음에 환란이 쭉 지나가가지고 환란이 다 끝나갈 때 이제 너무 이쪽으로 와 있는데 환란이 거의 끝나갈 때 그때 어떻게 돼요? 무덤 속에 잠자던 자들이 주님이 그러니까 이제 하늘에서 공중으로 오세요 그러면 무덤 속에 죽어있던 첫째 부활은 예수님을 믿고 죽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때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그때 부활이 안 돼요 이 첫 번째 부활에 예수를 믿고 죽었던 사람들이 하늘로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돼가지고 이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때 우리 살아있던 자들은 땅에 있던 자들은 역시 변화돼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서 죽은 자와 땅에 살아있던 자들이 같이 공중에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이런 사건이 이제 있겠죠 그래가지고 나중에 그 시간이 얼마라고 할 수 없지만 주님이 재림할 때 모든 성도들을 데리고 이 땅으로 재림하면서 천년왕국이 시작되는 이런 역사이죠 그러면 이제 지난번에 오늘 조금 전에도 말씀 이 첫 번째 휴고에 어떤 사람이 참여하게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가 가장 좋은 것은 뭐냐면 첫 번째 휴고에 참여하는 게 가장 좋아요 왜? 이 나중에 대환란은 전 3년 반의 대환란하고는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우리들에게 박해와 믿음의 시연과 도전과 이런 고난이 따르는 그런 기간이에요 그래서 이때 배교하는 사람도 엄청나게 생겨나는 거예요 666표를 안 받으면 물건 사고 팔고 못하게 하고 저 그리스도에게 전하지 않으면 또 죽이고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돼요? 얼마나 믿음을 지키기가 힘든지 모르죠 그래서 가능하면 신앙생활을 지금 잘 해가지고 대환란의 중간에 저 그리스도 나타나자마자 휴고가 있었는데 그때 올라가는 게 좋고 그때 못 올라간 사람들은 어때요? 끝까지 이제 이 시험의 기관을 통과해서 믿음을 지켜서 그래도 우리가 승리해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면 이제 어떤 사람이 여기에 보면 두 사람이 있는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한다겠죠 두 사람이 맷돌질을 하고 있으면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고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한다겠죠 굉장히 다 휴고가 되는 게 아니니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이때 휴고가 되는가? 거기 보면 먼저 여기도 어떤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휴고에 참여하게 됩니다 여러분이 교회만 다녀가지고는 여러분 안 돼요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휴고가 되려면 14만 4천여도 마찬가지지만 반드시 뭐냐면 구원받아야 돼요 구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어야 됩니다 진실한 그리스도인 여러분 꿈의 교회를 여러분이 다녔지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하면 구원받은 사람이 아니에요 꿈의 교회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에요 반드시 이 휴고에 참여하게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여기서 휴고가 있다 있잖아요 그런데 이 휴고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예수 그리스도인 십자가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버려동을 당해요 그때 들림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 교회를 다닌 사람들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됩니다 두 번째로 그때 어떤 사람들이 들림을 받게 되냐면 휴고가 되냐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이다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어야 된다 그랬어요 이건 뭐냐면 이건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었지만 만약에 구원받았지만 세상에서 타락하고 불경건하고 불의하고 이런 생활을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노아의 시대 때 잘 보십시오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다 구원받은 게 아니에요 그때 노아와 그 가족만 경건하고 그 타락한 향락주의와 세속주의와 이런 것에 물들지 않는 노아와 그 가족들만 방주에 들어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보면 의의의 세마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라고 있는데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는 사람이 휴고의 반열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다음에 세 번째 어떤 사람이 그 휴고에 돼서 공중에서 주를 만나게 되느냐 그러면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 생활하지 않고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 거기 40절부터 44절까지 다시 한번 우리가 같이 40절부터 44절까지 같이 있겠습니다 그때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오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며 깨어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는 때의 인자가 오리라 여러분 40거기 2절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뭐라고요? 깨어있어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주님이 언제 오시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오시는데 주님이 먼저 어디에 오시냐 그러면 공중의 재림을 해요 공중 재림 그다음에 주님이 지상 재림이 있어요 그런데 먼저 주님이 공중에 오실 때 그때 땅에 있는 사람들이 휴가 돼서 올라가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그다음에 지상으로 재림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서 간격 이 시간적인 게 얼마일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정확히 나와 있지 않을까 그런데 공중으로 올라가서 그런데 주님이 언제 이걸 오실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깨어서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메? 도둑이 어느 때 올지 알지 못하니 집을 뚫지 못하도록 이렇게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언제 올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휴거는 언제 일어날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그때 시안부 종말론을 주장한 사람들이 92년 10월 28일 날 예수님 오신다고 했는데 이거는 여러분 잘못된 거예요 그날과 그시는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몰라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고 했잖아요 안다고 하는 사람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언제 주님이 오실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만날 수 있도록 아니라고 나태한 신앙생활하지 말라고 영적으로 여러분 깨어서 준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이제 환란이 끝나갈 때 그 휴거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은 뭐냐면 저 그리스도와 그의 우상에게 절하지 않고 666 표를 안 받은 사람이에요 다시 한 번 표를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저 그리스도가 이스라엘과 한 일의 언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깨어있는 사람들 빛의 아들들은 아 이제 마지막에 가까웠구나 이걸 딱 안다는 거예요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 일의 절반에 가증한 것을 하나님의 성전에다 세운다 우상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그 우상에게 절하도록 하는 그러면 그때가 뭐냐면 3년 반이 남은 거예요 이제 이때는 어마어마한 일곱 나팔 일곱 대접의 그런 재앙이 쏟아진다겠죠 그런데 이 저 그리스도가 나타나서 대환란의 중간에 나타나서 뭐를 한다고 했어요? 우상을 세워놓고 절하라고 하고 666 표를 받으라고 해서 그걸 안 받은 사람을 역시 죽이거나 물건을 매매를 못하게 만든다고 그러면 이때 어떻게 돼요? 요한계시록 14장에 보면 만약에 이 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을 믿어도 잘 들어요 예수님을 믿었어도 저 그리스도에게 경비하고 그 우상에 절한 사람은 생명책의 이름이 지워지고 지옥에 가는 그래서 뭐냐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나니 끝까지 견디는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시험이 올 때 이겨야 돼요 또 666 표를 받으라는데 이걸 받아버린 사람은 요한계시록 14장에 지옥에 가서 밤낮 쉼이 없는 형벌과 고통을 당해야 돼요 왜? 이 666은 마귀의 수니까 마귀의 인침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저 그리스도에게 절하거나 우상에 절하거나 666 표를 안 받아야 돼요 그런데 굉장히 후 3년 반이 고통스러운 기간이니까 이때 환란을 견디지 못해 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이걸 받아버려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절대 휴거되지 못해 예수 믿어서 그리고 그들은 나중에 지옥에 형벌을 받게 우리가 여러분 일제시대 때 그런 거 있었잖아요 뭐 어젠가 일본의 그 어제입니까? 일왕 새로운 왕이 즉위식을 했는데 그런데 옛날에 일본 우리나라를 신민지로 이렇게 할 때 어떻게 해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이제 자기들이 그냥 왕이 아니라 거기는 신적인 그런 존재로 왕을 일으키잖아요 그래가지고 신사참배를 하도록 했는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 이 박해를 못 이겨 가지고 거기 가서 신사참배를 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게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이걸 우리가 만약에 우리 시대에도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적그리스도가 저라라고 그런데 그거를 이겨야지 그걸 못 이기면 여러분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지옥에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이긴 사람들이 휴거가 돼서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돼요 그 순교하게 된 사람도 역시 다 부활하게 됩니다 첫째 부활에 참여해 그래가지고 부활해서 공중에서 저를 만나게 되고 주님 제림하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에서 첫째 부활에 참여한 사람들을 왕로로 다 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우리 시대에 우리가 살아있을 때 이런 대환란이 임하게 된다고 하면 어떤 일이 있어도 절대로 적그리스도에게 전하거나 그 우수한 게 저러거나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제가 이 666에 대해서는 한 번 자세히 하게 될 거예요 이거는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할 수 없네 우리가 지금 가장 이런 666표로서 거의 보여지는 99%라고 해야 될까요? 아직 100%까지라고는 할 수 없지만 그런 가능성이 많은 게 뭐냐면 베리칩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RFID 칩 또는 마이크로칩 여러 가지 이름을 막 바꿔요 이걸 왜? 왜 베리칩이라고 했다가 이건 베리칩은 막 그리스도인들이 이건 666표야 이 표를 받으면 안 돼 몸에다 이런 칩을 넣으면 안 돼 막 이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이 칩을 안 받게 될 것 같으니까 자꾸 이름을 바꿔버려요 새로운 이름으로 또 바꾸고 또 바꾸고 그러면 여러분 어떻게 사람들이 이게 뭔지를 잘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수십 년 전에 그게 나왔었잖아요 그래도 카드라는 게 나와 가지고 물건을 현금이 없이 또 카드만 가지고 사는 이런 일이 우리가 생겼어요 그때부터 이제 이런 종말론에 대해서 게시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들은 아마 금방 이게 어떤 매매의 그런 어떤 수단으로 현금이 없는 사회가 되면서 이거를 이제 통해서 적결의 속한 세계를 지배할 것이다 이런 어떤 것들을 이제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는 더 많이 시간이 걸렸는데 이제 정말로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몸 속에다가 그 칩을 집어넣는 이런 성경에 나와 있는 표라고 하는 것이 바로 칩인데 그것을 집어넣는 시대가 2000년 전에 주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그대로 이제 이루어지는 그런 시대가 우리에게 다가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이런 시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깨어있고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어떤 이유로든지 간에 여러분이 직장에서 우리가 지금 이제 앞으로 여권 같은 거 이런 걸 다 없애려고 하잖아요 또 우리가 신분증도 없애고 왜? 그 칩에다가 그런 모든 정보를 담아서 몸에 주입을 하면 분실할 염려도 없고 도둑 맞을 염려도 없고 이런 어떤 이제 안전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지금 하려고 하는데 어떤 나라에서는 멕시코 예를 들어 카네다 같은 데서 현금을 안 찍어내겠다고 이렇게 말했는데 이런 나라들이 점점 이런 것을 국가적으로 어떤 정책적으로 이렇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나라에서도 만약에 이렇게 해서 어떤 몸에다가 뭔가를 받아야 된다 하는 그런 게 있으면 여러분은 절대 받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도 이 유기견 이런 문제 때문에 유기견들에게 그 칩을 받게 해가지고 분실해도 그걸 찾을 수 있도록 왜냐하면 이 개들을 그냥 어디 놔두고 버린 사람 또 관리가 안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지금 하고 있는데 또 아이들이 태어나면 이 아이들이 어떤 이제 바꾸지는 이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지금 또 우리나라에도 원격 진료 시스템이라는 것을 도입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런 걸 병원에다 그런 시스템을 다 갖추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몸 안에 그거를 칩을 넣어놓으면 지금 현재 혈당 혈압 이런 온도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거기 병원에 있는 그 원격 진료 시스템과 연동이 돼가지고 그게 이제 다 지금 되는 이런 형태로 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서울에 있는 그런 아산병원이나 이런 병원들이 그런 시스템을 지금 완벽하게 갖춰가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이런 것들이 전부 지금 이 성경에 나와 있는 666표를 통한 저크리스도가 세계를 지배하기 위한 그 세계 지배 전략의 하나에 이러한 수단으로 이용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마귀의 숫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666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어때요? 우리나라에 어떤 큰 교회 목사님이 막 그런 얘기했어요 제가 어디에 나와서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666표 그 같은 게 뭔데? 이게 상징적인 숫자다 이런 거 받아도 아무렇지도 않아 우리가 컴퓨터에 왜 666입니까? 우리가 만국상표라는 게 있는데 거기 보면 이게 컴퓨터에 666이라는 게 반드시 들어가야만이 이게 인식을 하고 작동을 할 수 있기 때문인데 여러분 어떻게 큰 교회 목사님 굉장히 영적으로 신령하다는 그런 목사님이 막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굉장히 위험한 거예요 그게 아마 그 교회는 너무 그 목사님을 신령하게 생각하고 절대적으로 생각하니까 아마 그 교회의 성도들은 이런 걸 표를 받으라고 하면 다 받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지옥을 가게 만드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분별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절대로 어떤 매매의 수단이나 이런 것으로 뭔가 활용되는 그런 칩을 받아야 되면 여러분은 받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다음에 대우할란 기간 동안에 그러니까 저 그리스도와 그 우상에 절하지 않고 666표를 안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휴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대우할란 기간 동안에 시험과 함란과 핍박과 유혹 속에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킨 사람들이 휴거가 됩니다 다시 보여주세요 여기 보면 이 환란 기간은 엄청난 우리에게 시험과 그리고 핍박과 여러 가지 고난과 유혹과 이런 것이 많이 따른 그러기 때문에 이 기간 동안에 우리가 믿음을 지킨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굉장히 어려운 기간 그런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었지만 배교하고 그리고 타락하고 주님을 부인해버리고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되면 여러분은 어떻게 이 휴거에 참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을 갖을 때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됩니다 아멘 보면 우리가 잘못된 게 뭐냐면 그런 게 있어요 보통 구원파에서 많이 강조하고 구원파에서도 그러고 보금주의라고 하는 우리 개신교에서 정통교회 가운데서도 많이 그걸 하고 있는데 뭐냐 이런 거예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히 구원 받은 것이다 어떻게 살든지 타락하든지 교회를 안 다니든지 한 번 구원 받으면 영원한 구원이야 이게 여러분은 어떻게 해야 돼요? 굉장히 잘못된 그런 것인데 이러한 것에 영향을 받은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 너무 힘들고 어려우면 조금 느슨해지고 있잖아요 적당히 타협하면 그러면서도 어때요? 나는 그래도 천국은 가니까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의 신앙선을 절대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 아니에요 끝까지 우리가 지금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받았지만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자가 영원한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야 이걸 마귀가 가르쳐준 거짓된 보금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갈라데스 1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를 할지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보금에 다른 보금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 그랬죠 다른 보금 천주교는 어떻게 돼요? 마리아를 통해서 구원 받아 그러잖아요 마리아는 이게 뭐예요? 다른 보금이요 그러니까 이 다른 보금이 얼마나 많은지 신천지는 이만일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교회는 안상홍인을 통해서 구원 받을 수 있어요 전부 다 이게 다른 보금이에요 변질된 다른 보금 다른 예수 이게 성경에 나오죠 그런데 우리가 대환란 기간 동안에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믿음을 지켜야 여러분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 휴거에 참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지난번에 예수 그리스도에 이런 어떤 주님께서 하셨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이걸 분별을 했죠 굉장히 세상의 마지막이 가까우고 주님의 재림이 가까운 거예요 이제 징조를 통해서 보면 그래서 우리는 지금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그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게 좀 문제가 있어요 그게 어떤 문제가 있냐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온다고 해서 시한부 종말론 때문에 사회가 굉장히 어려운 일이 일어났어요 교회도 그러고 그런데 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 안 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목회자들도 그때부터는 어떻게 하냐면 예수님이 재림하신다 휴거가 있다 이런 것을 설교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하게 된 거예요 그때부터 한국 교회가 그리고 예수님이 안 오셔버리니까 성도를 줬대요 주님 아예 안 오실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십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언제 오시다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재림한다 이러면요 굉장히 사람들이 부담스러워해 왜 그러냐 자기가 주님을 맞이할 준비가 안 돼 있거나 아니면 여러분의 사랑하는 가족들이 예수님을 안 믿고 있으면 어떻게 돼요 주님 오신다 그러면 굉장히 그게 힘들죠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언제 주님이 오시더라도 주님을 기쁨으로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하고 내 사랑하는 가족들이 다 주님 오실 때 같이 주님을 영접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서 가족 구원을 이루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우리에게 소망입니다 아메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그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러스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아멘 여기 보면 이제 그런 말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다 내가 가서 뭐를 하신다겠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러면서 예수님이 간다고 하니까 막 염려하고 있었죠 내가 가서 너희를 위하여 뭘 한다고요 처소를 예비하면 천국에 우리가 살 곳을 예비하신대요 그리고 그것이 예비되면 다시 너희를 데리러 와서 그랬죠 아멘 이게 뭐예요? 제림이잖아요 주님이 지금 천국에 뭐하러 가셨어? 우리를 위한 거처를 마련하러 가신 것입니다 그 일이 다 되면 주님이 데리러 와서 우리를 영접하여 이제 그 예비한 곳으로 인도에 우리를 예비해 놓은 거처로 데려가기 위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제림이 소망이 돼야 합니다 지금 굉장히 많은 말세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주님의 제림이 가깝다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 이런 소리를 하면 그런 소리를 많이 해 그렇게 하면 성도들이 불안하고 두려워해요 그런데 성경에 여러분 뭐라고 했습니까? 대살론의 후서 2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영으로나 또는 말로나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해서 쉽게 마음이 흔들리거나 두려워하거나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라 여기 보면 이제 그렇게 나오죠 영으로 내가 성령께 아니면 내가 천사에게 또는 말로 또는 우리에게서 받았다 사도들에게서 누구에게서 받았다는 편지로나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주님이 금방 오신다고 이렇게 할 때 너희들 마음이 쉽게 흔들리거나 뭐 하지 말라고요? 두려워하지 말래요 여러분 이제 대살론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가 두 개가 있어요 그것이 먼저 보는 걸 대살론의 전서라고 그래요 대살론의 전서에 조금 전에 우리가 대살론의 전서 4장에 보니까 주님이 오신다고 했죠 편지를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땅에 있는 자들 또 죽은 자들보다 우리가 먼저 앞서지 못한다 그러면서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로 주님이 너희를 데리러 오신다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주님이 곧 오신다 초대교 인사하고 말 안 하다 예수님 곧 오신다 이런 인사를 하니까 이 대살론과 성도들 때 주님 곧 오신다 해갖고 있잖아요 직장도 안 다니고 일도 안 하고 이런 마음이 있잖아요 또 어떤 사람들은 마음에 두려워하고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또 편지를 쓴 거예요 왜? 예수님이 곧 재림한다 하니까 일도 안 하고 그러니까 학교 가서 공부해야 되는 학교 가서 학업을 중단해 직장 생활도 안 해 가정을 돌보지 않고 일도 안 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불안하고 염려하고 이런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마울이 편지를 써가지고 영으로나 말로나 편지로나 누가 누구에게서나 어떤 방법으로든지 주의 날이 이르렀다고 쉬 동시만 너희들이 두려워하거나 흔들리지 말라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92년 10월달 그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곧 오신다니까 학업을 중단하고 길거리 남가서 전단지 가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았거든요 또 지금도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종종 보이는 게 안 보이지만 그래서 666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하면서 어디 돌아다니면서 이런 사람들이 있어 시한부 정말론에 빠진 그런 사람 이런 예수님이 곧 오신다고 해서 우리가 학업이나 직장 생활이나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그것만 여러분 준비하고 전도만 하고 이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걸 뭐라고 했어요 쉬 너희들이 그런 것으로 인해 마음이 여동하거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우리가 주님 오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우리 이현욱 집사님은 주님 곧 오십니다 이 목사가 계속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겠어요 보금전하는 거 그런데 그것도 좋아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게 뭐예요 내가 진짜로 구원 받았나 그렇잖아요 주님 오신다고 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내가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면 주님 만날 수 있는가 나 진짜 구원 받았는가 그냥 내가 교회만 다니는 교인인가 물과 성료로 거듭난 진짜 크리스찬인가 이 내 신앙을 다시 한 번 점검해 봐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 했어요 구원 받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그냥 교회만 다니면 소용없어요 우리는 반드시 신앙 생활의 가장 중요한 궁극적인 목적은 뭐라고요 영혼 구원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 오신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막 불안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신앙을 점검해 봐야 돼요 사도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그러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하라겠죠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확증해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면 버림받은 자라고 그래서 내가 진짜로 거듭난 사람, 구원 받은 사람에게 이걸 확인해 봐야 돼요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오신다면 왜 불안하다겠어요 두렵고 우리 가족들이 주님 빨리 오신다 요한계시록의 사도 요한처럼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해야 되는데 그 말이 나와요 안 나와요? 가족이 구원 받지 못한 사람은 절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가 안 나와 왜? 지금 오셔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 조금만 더 있다 오세요 아니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자신의 신앙을 먼저 확인해 보고 그다음에는 뭐를 해야 되냐 열심히 가족들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해 가지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뭘 해야 되냐 로마서 13장 11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여기서 이 자다가 깬다는 건 뭐예요? 영적으로 그러죠? 육신적으로 자다가 깰 때 된 것이 아니라 영적으로 내가 지금은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왜?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다 주님의 오심이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이 사도와 우리 로마에 있는 성도들이 2000년제를 편지 보낼 때도 뭐예요? 우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아마 곧 주님이 오실 줄 알았던가 봐요 자다가 깰 때가 되었다 그러고 2000년이 지나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우리는 진짜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아멘 아니라고 나태한 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게 뭡니까? 영적으로 깨어 있으려면 기도해야 됩니다 아멘 네 영적으로 깨어 있다는 것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너희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깨어 있으라고 그랬죠 여러분 베드로가 보낸 편지 가운데 보면 그렇게 나오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주님 앞에 긴장감을 가지고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기도도 아니라고 나태한 가운데서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은 깨어 있는 것 아니에요 그 다음에 주님의 오심이 가깝다고 할 때 우리는 뭘 해야 되겠는가 로마서 13장 12절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건 한마디로 말하면 뭐냐면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하라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히브리서 12장에도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1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와요 너희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화평함과 거룩함을 쫓아라 이것이 없이는 아무도 주님을 배울 수가 없다고 여러분 이게 지금 히브리서 12장에 나와 있는 말씀하고 로마서 13장 11절부터 14절까지 나와 있는 말씀하고 비슷한 거예요 너희는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방탕하거나 타락하거나 호색하거나 다투거나 이런 거 하지 말아야겠죠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우리가 밤이 깊고 이게 벌써 세상이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이제 밤이 깊었다는 것은 새벽이 가까웠다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으니까 너희가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고 깨어있을 뿐만 아니라 주님을 맞이할 거룩하고 경건한 생활을 주님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것입니다 아무도 거룩함이 없이는 주님을 배우지 못합니다 그다음에 우리가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거기 45절부터 한번 보세요 마태복 입사장 4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충성되고 지혜 있는 종이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사람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올 때 그 종이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이 복이 쓰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루느니 주인이 그의 모든 소유를 그에게 맡기리라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의 생각일 주인이 더디오리라여 동료들을 때리며 술 친구들과 더불어 먹고 마시게 되면 생각하지 않는 날 알지 못하는 시각에 그 종의 주인이 이르러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니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 제림하면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제림하면 무슨 일이냐 그러면 성도들이 그러니까 이렇게 주님이 지상 제림을 하면 그리고 천년왕국이라는 게 시작합니다 저기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다시 저렇게 예수님이 제림해 가지고 천년 동안 이 세상을 정화를 시켜요 에덴 농산과 같은 그런 상태가 됩니다 이 세계가 그래 가지고 천년 동안 예수님이 에루살렘에서 세계의 왕이 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각 지역에 또 분봉왕이 되어 가지고 이 세상을 천년 동안 다스리게 돼요 그때는 에덴 농산처럼 백세에도 사람이 안 죽고 이백세에도 안 죽고 아무튼 이제 에덴 농산 같이 그렇게 엄청난 인간의 수명이 길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제림을 해 가지고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전에 천년왕국 끝에 가서는 끝날 때는 이제 뭐가 있냐면 지금 여기서 다 말할 수 없지만 주님이 제림하면 그때 성도들이 첫 번째 부활에 참여하고 휴고 되고 이랬던 다 사람들이 제림할 때 거기 가서 뭐가 있냐 그러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입니다 믿는 사람의 심판이 있어요 그리고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안 믿는 사람은 지금 어디 간다겠어요 육체는 흙에서 왔으니까 흙으로 갔는데 영혼은 음부에 지옥의 대기소라고 하는 음부에 가서 거기서 영혼이 누가 보면 16장에 나오죠 불과 유황으로 타는 곳에서 영혼이 고통을 당해요 그러다가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은 낙원에 가 있다가 첫째 부활에 참여하고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이 끝날 때까지 부활하지 못하고 있다가 천년왕국이 끝나면 부활해 가지고 저 끝에 가서 백보자 심판을 했어요 흰 보자 유황계시록 20장에 보면 그래가지고 생명체의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각 사람이 자기의 행위대로 죄를 지은 대로 심판을 받고 영혼한 지옥불에 던져져 버려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천년왕국 끝나면 천년왕국이 끝날 때 지금 우리가 보는 세상 있죠 이 지구는 완전히 사라져 버리고 새하늘과 새 땅이 영혼한 천국으로 이사를 가요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주님이 재림할 때 있잖아요 천년왕국 시작할 때 재림할 때 이 세상 끝날 때 재림할 때 어떤 일이냐 그때 그리스도인들에게 심판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게 있어요 이게 뭐냐 그리스도인들의 심판이요 여러분이 잘 들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성경에 뭐라고요? 예수님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일을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뭐라고요? 이르지 아니하나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랬죠? 아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사람은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어요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긴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형벌의 심판, 백보조 심판대 앞에 가서 받는 심판은 안 받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재림하면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대라는 이 심판대 앞에 가서 뭐냐 죄에 대한 심판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 받은 다음에 이제 구원 받은 다음에 신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어떻게 살았는가 얼마나 헌신하고 봉사하고 주를 위해 살았는가 구원 받은 후에 그 삶에 대해서 심판을 받는 거예요 이건 천국과 지옥이 아니라 상벌의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주님이 재림을 해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준 착하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이 있고 상이 주어져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오리라 아 예수님 천국을 그러면 세상 친구들로 더불어 술 마시고 타락하고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자기에게 맡겨진 이런 사명이나 직분을 다 하지 않았던 사람은 뭐라고 했어요? 51절 말씀 다시 말아요 그 잘하지 않는 사람은 방송기를 띄워주세요 51절 거기 같이 읽어봐요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여기 보면 종이라고 나오잖아요 충성된 종 주인이 올 것을 대비했던 그런 착하고 충성된 종이고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주인의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거 뭐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이에요 믿는 사람인데 예수님 이제 아마 늦게 올 거야 그러고 어떻게 돼요? 타락한 생활을 하고 술 친구들로 더불어 먹고 마시고 이랬어요 그때 딱 생각지 못한 날 주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누고 충성된 종에게는 칭찬과 상급이 주어져요 그런데 주인이 더디오리라고 타락한 생활을 하고 술 먹고 방탕한 생활을 하는 사람은 어미 여기 보면 때리고 주님이 어미 때리고 외식하는 자가 받는 벌에 처하리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가요 여러분 이게 뭐냐 그러면 조금 전에 다시 보여줘 봐요 그 표를 이 주님이 제림의 아들 그때 그리스도의 심판 때 앞에서 모든 성도들을 심판을 해요 성도의 심판 상벌의 심판인데 영원한 천국이냐 지옥이냐 여기서 주님을 믿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구원 받고 믿었지만은 방탕한 생활하고 제대로 맡긴 사명 직분 감당하지 않는 사람은 천년한국의 영광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 기간 동안에 때 외식하는 자가 받는 일에 처하리 거기서 천년한국에 들어가지만 쫓겨나가지고 있잖아요 거기서 징계를 받고 슬피 울며 그런 기간 동안을 보낸다는 거예요 물론 천년한국이 끝나면 천국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요 그러니까 주님은 여러분이 그걸 잘 알아야 돼요 공의로우신 분이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행위로 구원받은 것이 전적으로 주님의 십자가 보의로 공로로 구원을 받아요 아멘? 여러분이 회귀하고 예수님 믿기만 하면 예수 십자가 피곤으로 죄사 안 받고 구원받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내가 상급을 받을지 벌을 받을지 천국이냐 지옥이냐가 아니라 이것은 구원받은 후에 내가 얼마나 주님을 위해 헌시했냐 봉사했냐 충성했냐 그리고 복음을 전했느냐 얼마나 믿음을 잘 지키고 고난을 이고 이랬느냐 이것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각 사람에게 일한 대로 상을 주시고 행한 대로 갚으신다고 그러니까 보라 내가 줄 상이 너에게 있어 내가 각 사람에게 이런 대로 갚아주리라고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난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을 가게 되니까 이렇게 아니라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을 받아 그러니까 이 구원의 종류에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첫째, 영광스러운 구원이 있어요 영광스러운 구원 그다음에 부끄러운 구원이 있다니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은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이렇게 한 사람 그런데 부끄러운 구원은 뭐냐 이 사람들은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을 때 좌우편 강도가 있었죠 그런데 한 강도가 그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었어요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서 예수님을 말해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냐 그 강도 구원 받았어요? 못 받았어요? 구원 받았죠 그런데 그 사람은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야 상급이 없어 일평생 여러분 제가 보면 그런 분들이 있거든 그런 분들 많아 그게 뭐냐면 젊어서는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서 절대 예수 안 믿겠다 하고 늙어서 죽기 전에 예수 믿겠다 그런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지 모른 줄 알아 그런데 하나님 그래도 은혜로 어떻게 빨리 안 죽고 어떻게 했어요? 병 들어가지고 이런 게 진짜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는 은혜더라고요 내가 보니까 병 들어가지고 못 고칠 병이 들었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막 그때 마음이 겸손해지고 낮아져요 목사님 전도사님 좀 와서 보금전을 그래가지고 가서 어떻게 돼요? 우리가 보금전하고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아무것도 주님을 위해서 한 거 없잖아요 그런데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니까 회개하고 예수님 믿어서 구원 받았어 그런데 이 사람은 주님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으니까 무슨 구원이야?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런데 이런 사람은 어쩔 수 없지만 젊어서 예수 믿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죽어도 부끄러운 구원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오실 때 바로 지금 그거예요 너희같이 충성되고 지에 있는 종이 되라는 거예요 악한 종이 되지만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주님이 나중에 천천히 오실 거야 이런 생각으로 여러분 타락한 생활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반드시 여기 보면 그리고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그거예요 직장도 그만두고 학교도 그만두고 일상의 삶을 포기하고 가정도 돌보지 않고 막 전도하러 다닌다고 이런 거 해서는 절대 안 돼요 여기 한 사람이 밭에서 두 사람이 맷돌 갈고 있었잖아요 그게 뭐예요? 일상의 생활을 하고 있었는 거예요 두 사람이 잠자고 있었네 한 사람 데려가면 한 사람 버려두면 이렇게 또 나오죠 밭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면 한 사람 버려두면 맷돌을 갈고 있으면 한 사람 데려가면 한 사람 버려두면 이게 뭡니까? 일상의 삶이에요 내가 주님이 오신다고 해서 이것저것 안 하고 막 그거 교회 가서 기도만 하고 교일만 하고 그거 아니에요 학생은 열심히 공부하고 그리고 직장인은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가정을 돌면서 그러면서 우리가 신앙 생활을 열심히 하면서 언제 주님이 오시다라도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준비를 해야 됩니다 아멘